안녕하세요. EGH준독 센터장 영유삼입니다. 오늘도 김징동씨와 먹방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사과입니다. 사과. 사과는 껍질이나 씨만 빼면 개들이 먹어도 상관이 없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사과 손질을 해야 되는데 김징동씨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제가 먼저 손질을 하고 김징동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얍! 으아악! 얍! 흐흫 죽고싶다 그냥. 자 이제 사과 손질을 마쳤기 때문에 위험한 칼을 빼고 먹방의 새별 김징동씨를 바로 모셔보겠습니다. 김징동씨! 나와주세요! 어흐 잠깐만요. 자 잠깐만요. 사과 하나를 먼저 맛보게 해주겠습니다. 어이! 에이!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맛이 너무 좋다고 하시네 아잇! 아헤이! 군두차 두 개 먹었으니까 저도 하나 먹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더 먹고 싶으세요? 먹지 마세요 잠깐 당뇨나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사과를 안 주시는 게 되도록이면 좋습니다 그래? 사과 못 쓸 거 같은데 이거 영상? 잠깐만 기다려 견생 처음으로 사과를 먹더니 아예 통제가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냥 사과 세 개 몇 초 만에 먹는지 구경이나 해볼랍니다 야 빅놈아 일로 와봐 너 이제 존댓말을 안 할 거야 나한테 자 기다려 먹으려면 먹는 거야 시-작 오늘도 상처만 나면 먹고 한 콘텐츠네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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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너무 좋다고 하시네 어이! 기다려 끊었다가 할게요 어이! 어이! 기다려 시키지 내가 자 에이!